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 미국시장 마감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선물시장 보면서 내일 업종 대표주들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저께 0.11% 상승했구요. 나스닥도 1.23% 상승. 반도체 지수도 1.03% 상승하는 전일이었습니다. 추가 하락 우려가 있었던 다우존스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우존스보다 한단계 레벨업 되어있는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지금 현재 개장 중인 상황 보자면요. 여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일도 0.6% 지금 상승 중이구요. 영국도 1.74% 상승. 프랑스도 1.99%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상황 지금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미국시장 개장 전인데요. 다우존스가 1.2% 상승 중이구요. 나스닥도 1.30% 상승 중. 크루트오일도 오일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23.20달러. 강하게 반등 중이거든요. 이렇다면 현재 뉴스에서는요. 경제 재개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의외로 주요 기업들 미국 기업들 양호하게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종목들 실적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FOMC에서도 기존에 경기 부양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조 유지하겠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추가 상승 중이구요.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20일과 60일에 강력한 저항권에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다우존스는 20일을 이탈한 상황인데 이렇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는 건 좋은 것이겠죠.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과 같은 종목들은 나스닥과 같은 상황은 저항을 한번 돌파하는 상황이라서 지지권에서 비교적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변되고 있는 금은 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 돌파됐던 지점에서 지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더 견주하게 반등한다면 밑으로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 높다. 조금 전에 챙겨봤다시피 유가에 대한 부분은 폭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유가 또 재고 발표하는 날이니깐요.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닥터케이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 내지는 TV에서 조금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시청하기 더 좋고 조금 더 인지하기 좋게 추가로 컨텐츠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싫어해 누르는 사람이 있던데 싫어해 누르고 보고 있진 않겠죠.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이 하락하는 영향 때문에 전일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9400억 매도했고요. 기간도 8000억 최근에 보시면 여기 한번 우측 하단을 보시면 기관이 8000억 규모로 매도한 적이 없어요.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고 영기금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외국인이 78억이라도 매수해 주고 있으니 영기금도 물론 기관은 773억 매도했습니다만 영기금이 66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 시장 오늘 잘 마무리한다면 코스닥 탄탄하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다우존스와 거의 모습이 비슷한 상황이죠. 20일과 60일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면 밑으로 추가하라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60일을 돌파하는 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 매도세가 나왔다면 내일은 안도감으로 만약에 쌍끄리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종목들 어 어저께 상당히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들 보시면요. 멀쩡한 권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료 쪽이 뭐 그죠 양호한 상황일 정도이고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종목군들 포탈 내지는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탈 기업이라 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다방면 특히 금융권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구요. 여기 세 종목들은 qr 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언택트 관련 주로도 같이 포함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자 전일 보시면 다른 종목군들 상당히 조정받은 반면에 핀테크죠. 여기 보시면 온라인 결제죠.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한번 보시자면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26% 상승도 했구요. 미세먼지 차에 보니까 노란 먼지가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날씨가 요새 상당히 더우니까 창문을 살짝 내려놓고 주차를 해놓으면요. 차 밖은 물론이고 차 내부에도 노란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이런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상당히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북경협주도 물론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여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 나타나니까 남북경협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좀 시원찮았습니다. 자 2차전지의 하락도 전혀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CEO가 우리 주가 너무 비싸다. 하하 참 그게 무슨 말인지 참 그죠? 조금 괴짜로 소문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2차전지도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닥터케인은 2차전지 LG화학을 추가 매수했다.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폐기물 관련도 강세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죠?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도 뭐 수익이 상당히 나고 나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여기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보름 정도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박스권 양상이거든요. 지수는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종목만 가는 극단적인 순환매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탑트케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지수 연동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로 지수 조정권에 대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일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니까 같이 좀 동반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 반등 못할 이유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일은 기관에금 쌍크림 매도세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상당이 3% 가까이 3% 이상 하락했습니다만 8만 천원권 그리고 8만 2천원권 여기만 잘 지지해낸다면 상단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상단으로 올라간다면 적절히 물량을 좀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단계로 또 전략 세워논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권 위로 올라타는 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시장 하락하는 괴와 같이 밑으로 좀 쳐졌는데요. 중장기로 들고 가는데 그렇게 무리 없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밑으로 쳐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보다는 적절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적절한 주가 그름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탭이 조금 렉이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시청하시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엔소프트도 집콕 주로 대변되는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좀 추춤 추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반등한다면 밑으로 크게 쳐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 반등할 때 이것도 박스권 지금 현재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오면 적당히 또 물량 축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포트폴리오 진행하려고 합니다. LG화학은요. 지지권에서 강한 반등 나왔구요. 전일 조금 추춤하고 있는 상황 틈타서 매수 추가 매수 했습니다. 5% 정도밖에 내지는 많이 물량 싫어도 10% 정도밖에 싫은 못 싫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추가 매수해서 15% 정도로 포트폴리오 물량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이것도 별 무리 없겠구요. 만약에 좀 처진다 하더라도 35만원권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상 이 박스권 이루면서 가는 종목은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순환매 양상을 보이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 단기 박스권 대응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기존에 좀 사놓고 싶었는데 주도주군들이 가격들이 조금 상승한 상황에서 못 사놓았다면 지금 이제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군들 조정을 틈타서 매수해 나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 상당히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하하 일단은요 제가 녹화 뜰 부분 포트폴리오 가볍게 녹화를 뜨구요. 다시 방송을 재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 양해해 주시구요. 저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씩 유튜브에서 이런 에러가 좀 뜨는 것 같긴 합니다. 자 KMW도 아 20일을 훼손하긴 했습니다만 아 포트폴리오 내지는 순환매 양상으로 어 돌아 돌아 갈 때 5G를 굳이 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전일도 추가 좀 매수를 더 했구요.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또 수익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 KMW도 관심권에 두면서 매수 못했다면 아 차근차근 한번 아 물량 매수 하면서 늘려 나가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바이오랜드는 아 상승 강하게 하는 틈타서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매도하고 나오니까 약간 밑으로 밀리죠. 이 종목은 상당히 아 지금 현재 아 화장품 그리고 줄기세포 아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 아 사업력력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 아 에 자회사 그리고 SK 최태현 회장의 이혼소송과도 연관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온다면 매수할 수 있으나 크게 한번 먹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조금 개별주 양상을 띄고 있으니까 아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다시 진입하든 그 부분은 아 그 상황 봐서 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신규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아 중국이 아 지금 억눌려있던 소비심리를 다시 아 자극시키는 아 그 표현은 좀 어떻게 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 그동안 아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 밖으로 외출한 그런 중국 국민들이 상당한 아 폭풍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한령도 지금 거의 해제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제재 아 아 풀어나가는 미국의 흐름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봉쇄조치 풀어나가는 그런 아 지금 현재 기류고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계약도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조금 더 아 불식 된다면 종식이 된다면 아 중국 관광객들 다시 소비가 늘어난다면 화장품 주 아 충분히 관심 가지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시진핑 아 중국 추석도 방안이 언제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방안도 예정되어 있구요. 중국과의 관계에 호전된다면 화장품 아모레 퍼스픽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세계를 관심 가져보자.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조금 선침해 양상으로 충분히 한번 매집해 나갈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동종업계의 LG생활건강은 그냥 날라 버렸습니다. 호텔실라도 바닷건에서 탈폐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같이 발맞춰서 아모레 퍼스픽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매도했으니까 한단계 내립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방송 아침에 녹화방송 올려놨는데요. 박스권 이루던 흐름 이었고 강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많이 밀렸고 추가 상승해도 상당히 매수매도 공방이 치열하면서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전략 드렸고 20일을 훼손하면 안된다 그랬는데 어저께 크게 20일 훼손하면서 3.3% 하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데 미국이 만약 양호하게 마무리 된다면요. 반드시 강하게 20일 다시 회복해야만 셀트리온은 다시 박스권 정도 양상은 형성하면서 218,000원 정도와 20만 3,0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 보일 가능성인데 추가로 쳐져버린다면 조정권으로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는요. 19만원 인근 정도로 확 밀린다면 물량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20일 훼손하면 물량 줄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줄였던 물량은 19만원 인근에 60일에 지지권에서 양봉 선다면 다시 매수해 놓으면 된다. 그런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을 깰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더 추가로 쳐진다면 물량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플러스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 부위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동의 셀트리온 삼행제는 20일을 훼손하면 되지 않고 20일 훼손하는 것은 단기 매도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강세보이는 종목분들 몇 종목만 체크하구요. 방송 한번 끊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애플이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이라든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애플향으로 LG 이노텍 양호한 반등세 넘었습니다. LG 이노텍 관심 가져 볼 필요 있구요.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추세 돌려내고 눌리목 구간이니까 어제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는 LG 이노텍에 좀 관심 가지시라. 카카오 오일선 이탈하면서 조정 양상 보이다가 그대로 다시 들어올리는 역시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종목은 조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겠습니다. NHN과 같은 종목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리목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포인트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FNF도 어저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추가로 처지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 양호한 흐름 볼 수 있는 그런 의류 관련 회사이구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매수 가능하다는 권력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눈에 익혀 놓으시면요. 다음 상황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면 된다 라는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상승전환 이후에 눌리목 구간이니까 양봉 쓰면 4 들어갈 수 있다 4 들어가구요. 그 4 들어가니까 조정을 좀 받는 듯 해도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미래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전환했고 눌리목 주는 구간에서 양봉선이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어도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요.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 조정을 좀 받아주면 매수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고 돌파형으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면서 강력한 9.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 KG 이니시스도 따라가는 모습이죠. 인터넷 결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집콕주 내지는 언택트 관련주 도전 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단에 올려야 돼요. 상단에 올립니다. 자 재택근무라든지 하면서 기업 관련되어 있는 그죠 그런 툴 판매하는 회사다. 도전 비존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세계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고요. CJ 대한통운도 상승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택배 물량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질 필요 있겠고요. HFR과 같은 종목도 충분히 접근 한번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5G 종목은 KMW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HFR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BM 에코프로BM 에코프로BM은 조금 어둔간한 위치입니다. 아프리카 TV 강한 상승 추세 전환 실패하고 밑으로 좀 처지고 있는 상황 자 삼성 SDI 도 LG화학과 같이 2차전지 관련주로 전일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인데 닥터케인 LG화학을 선택했습니다. 이평선 밑에 깔아 놓은 이 상황이 더 좋고 수급이 기간에 보면 수급이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SDI 보다는 LG화학을 선택했다. 흐름은 역시 LG화학이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DPC DB하이텍과 같은 종목 분들 SKC 다 종목군들이 모양이 비슷하죠. 패턴이 그렇습니다. 패턴이 강세를 보이던 종목군들 안에서 조정을 양호하게 받은 종목들을 관심종목군에 두고 상승 시그널을 넣으면 매수하려고 뽑아 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면 되겠다. 자 삼성전기도 MLCC 핸드폰 출하량 축소 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직격탄 맞으면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종목 중에 하나니까 추가 상승 나온다면 물론 다른 종목군들 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만6천원권 여기는 당장은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겠습니다만 왔다갔다 다져놓고 돌파하는 모습 보고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상황이고 현대차 현대차가 바닷군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추가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해외 공장 셧다운 이라든지 수출물량 상당히 감소되고 있으니까 해외로 나가지 못하니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적이 졸리는 만무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남북경협에 부산산업정도 관심 가지고 있는데 밑으로 확 쳐지지 않는다면 크게 관심 없어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강하게 상승했구요 눌림목 구간에 있구요 스튜디오 주력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 뭐 크게 이거 매수하라 매매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RFHIC가 먼저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도 먼저 받고 있는 상황 이제 반동권력에는 진입한 상황이다 자 다나와 같은 정목군들도 똑같은 논리 적용되는 겁니다 진폭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강하게 빠지는데 그대로 들어올리고 밑으로 조정받았습니다만 돌파된 저항선 저항선 역할하던 이평선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상황 이거 아마 고점 돌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과 진폭은 다릅니다만 그죠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 강하게 빠졌는데 그대로 들어올리고 올랐다가도 쳐져도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 다나와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음식료 종목들 경기 방어 성량을 띄고 있고 또 집에서 별로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라면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가정에 많이 구매해 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일단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하이트질로 매수할 수 있는 권력이다 강하게 상승했구요 나머지 소부장 계통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군들 그리고 관심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봤구요 일단 미국이 반등 나오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휴장 하는 이틀동안 강하게 빠졌고 그래서 실망 실망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빠진 상황에서 다시 반등 조심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 우리나라도 만약 이대로 양호한 흐름으로 미국 시장 마무리 한다면 반등하는 데는 우리나라 시장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었는데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 하시구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